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특권계급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집단을 들으려면 정교조 또는 민노총 또 민변 이런 단체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식적으로 관직이나 직함 계급이 아니지만 단체를 구성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민노총의 영향력이란 것은 이미 공권력도 쩔쩔맬 정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테고 민변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 부처에 들어가 있거나 지금 뭐 특별채용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교조 교사들도 본인들이 이든이든 규칙 사유로 해직이 됐는데 해직된 기간 동안에 임금을 줘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해직 기간 동안에 임금을 준다는 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그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판결난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1인당 약 8억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89년 대량 해직됐던 정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 경력과 허봉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동안에 못 받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약 8억 원 정도인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에 정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1조 4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일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해직 교원과 임용재배 교원의 지휘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말하자면 해직 교사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1989년 정교조 결성동으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교사 등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또 해직 기간 전부를 교원 경력으로 합산해서 허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의 계료 중에 있습니다. 정교조는 해직 기간 경력과 허봉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2012년 최종 폐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늦게 특별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80석 법여권을 합치면 180석 되기 때문에 어떠한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그동안 수건 사업들, 밀렸던 것들 이렇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은 다 처리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계에서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피해 보상을 특별법으로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지적이다.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0일 강덕구 의원실에 따르면 정교조 결성동으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교사가 1582명 그리고 민주화 운동 참여 등으로 인해서 교사 임명에서 배제됐던 교사가 182명 등 모두 1764명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직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이 5,225억 원 그리고 해직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이 7,104억 원 연금 1,742억 원 등 모두 1조 4,07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강덕구 의원실은 추산했습니다. 1인당 7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의 8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교조가 그동안 해직기간 동안에 임금보다 호봉 인상이 더 많습니다. 임금은 5,200억 원 정도면 호봉은 7,100억 원 정도입니다. 연금까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교조가 특별한 계급이고 특별한 지위이고 특별한 우리 사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권 계급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교조는 1989년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교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정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1989년 곧 교사 1,500여 명을 대량 해직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경고를 주고 유예기간을 주고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뒤인 1994년 김영상 정부가 이들 해직교사들을 특별 신규 채용하면서 이들 대부분은 교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과거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김영상 정부에서 그동안 우파정부에서 검지시 해놨던 것, 또 법으로 막아놨던 것, 대부분 열고 또 터놓고 해가지고 대부분 좌파 단체들을 합법화시켜주거나 그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길을 열어준 게 바로 김영상 정부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있던 좌파들에게 생태계를 만들어준 게 바로 YS라는 점에서 큰 해악을 끼친 정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정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노조가 됐습니다.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면복권됐습니다. 그렇지만 정교조는 해직과 복직 사이 약 5년간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임금과 임금호봉에서 모두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직하고 난 뒤에 그 5년 사이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돈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2009년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해직처분이 부당하니까 해직기간 경력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해직조치는 적법하다고 말하면서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정교조는 사회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정교조가 이렇게 경력을 인정해주면 사회통합이 되는 겁니까? 정교조가 법적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하여넣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돈을 주면 그게 사회통합이 되고 임금을 주고 나면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까? 해직기간의 경력 인정 등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여당의원, 친정교조 교육감들과 함께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국가토론회를 연한 등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파단체들이나 자파 성향의 인물들은 이렇게 돈을 국가로부터 빼내는데 돈을 타내는데 빼내는 데는 아주 귀신같아 보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러한 구실을 다 내쉬어서 국가로부터 돈을 준다. 그러니까 자시단체장이나 기관장들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국가 돈이니까 선심스듯이 마구 써주면 나중에 이 단체들이 자기를 선거할 때도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공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3월 정교조와 만나서 원상회복을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가 급하던 후보에게 가서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지원해달라. 이러면 또 후보는 아무 생각 없이 표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 회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나중에 재정이나 예산 상황도 보지 않고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지금 거들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적교사 퇴직자는 연금에서 동기보다 월 100만 원 적게 받는 등 불이익이 크다. 비교해 보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정치활동을 안 하고 했던 교사와 비교해 보니까 연금에서 100만 원 정도 적게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놔라. 이렇게 지금 급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민주화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민주화 희생자들이라고 합니다. 김경회 명기대석자 교수는 여당의 특별법 추진은 대법원 판결을 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교조도 현행법으로도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면서 특혜와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때를 써서 많은 의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 차례에 더러 밀어붙이면 된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많이 받다. 선거법도 그랬고 공수처법도 그랬고 바로 패스트트랙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내라.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정교조는 현 정부 들어서서 성과 상여금 제도 폐지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교조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으니까 자기들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교조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집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정교조의 법의 노조 시절 학교로 복귀하려는 교육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해직된 정교조 전임자 44명의 해직 기간 중에 임금과 호봉 그리고 경력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힌 뷰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가 바로 이런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고 교육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정교조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경우 최대 4년치 임금으로 휴시벅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정교조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채용인 것처럼 공개 채용하겠다고 다 공고를 해놔 놓고 뽑은 것은 해직 교사 5명 특히나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또 교육감 후보로 나갔다가 사퇴하고 자기 캠프에 들어와서 지지해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수사 1호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교조들이 돈 8억씩 더 내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고를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다인 것처럼 마구 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조, 민노초, 또 민변 이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중에 상당 부분이 대깨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고 흔든 것인지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